나의 은퇴자금 계획 나의 은퇴자금 계획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 노후자금의 예상액을 확인해보는 것으로 시작해봅시다 통합연금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라이프 생활을 감안하여 노후에 필요한 월 생활비를 추정해봅니다 퇴직 후 필요한 월 생활비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내가 수령할 연금액과 지출액을 비교한 후 은퇴 크레바스에 보충되어야 할 노후 생활비를 계산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노후 생활비는 장기적으로 나의 투자 성향을 고려한 절세 효과를 가진 금융상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어떠한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기 다음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55세 김연금 씨 퇴직금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시네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세금도 얼마나 드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올해 둘째가 태어난 40세 나미래 씨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싶은데 너무 오른 집값은 너무 부담스러워 대출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목돈 마련에 고민 중인 나미래 씨는 퇴직연금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주택 구매를 할 때에도 가능할까요? 투자에 관심이 많은 35세 박투자 씨 방금 퇴직연금으로 ETF 상품을 살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는 이거다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하지만 ETF 거래를 하려면 퇴직연금을 증권사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전을 해야 하는지 영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김연금 씨, 나미래 씨, 박투자 씨 세 사람의 고민을 퇴직연금 제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다음 내용을 통해 그 해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담보대출과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과 중도 인출의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 주거 목적으로 인한 전세금 및 임차 보증금 발생, 본인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사유로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추가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 또는 개인회생 대상인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담보대출의 경우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홀례비, 장례비 발생 시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학정급여형 퇴직연금, 학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담보대출은 적립금의 50%까지 가능하며 중도인출은 DC, IRP 제도에서만 허용되는데 적립금 100%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데요 이때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RP 개설은 취업자,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 소득이 있는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설된 개인형 퇴직연금 통장사본 또는 가입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에 IRP 계좌를 회사에 제출하고 퇴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최종적으로 퇴직자의 퇴직급여를 계산한 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청구서류를 확인한 후 IRP 계좌로 세전 퇴직급여를 전액 입금 처리합니다 퇴직급여를 반드시 IRP로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즉 의무 이전 예외 사유가 있는데요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의 경우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도산 혹은 폐업의 사유로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필요한 서류를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출하고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 사업자는 청구서류를 확인한 후 IRP 계좌로 입금 처리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중 하나를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당사 IRP로만 이전이 가능하고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당사와 타사 IRP 모두 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급여에 대한 세금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와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다르다고 하는데 퇴직연금 과세 체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받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로 과세되어 연금의 수령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와는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로 적용되는데요 실제 연금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 70%만 적용받아 30% 절세 효과가 있으며 실제 연금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를 적용받아 40%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의 수령을 할 경우를 보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IRP에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금수령 시 수령 나이에 따라 3.3%에서 5.5%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연금의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IRP 추가 납입분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금은 과세 제외 처리됩니다 또 하나 참고할 사항은 IRP 개인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율의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그 외에는 13.2%로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400만 원 IRP와 합산하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2022년 한시적으로 50세 이상 대상자는 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종합소득 1억 원 초과 대상자는 연금저축 단독 300만 원 IRP 합산하여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에 관계없이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만기 금액을 만기로부터 60일 이내의 전액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시 전환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계약 이전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 다른 회사로 이전이 가능할까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퇴직연금 계약 이전 제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DC 계약 이전 제도는 기존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하여 퇴직연금 계약을 타 사업자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DBDC 제도의 계약 이전을 위해서는 먼저 노사협의를 통하여 규약 변경을 진행해야 되는데 규약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에 관한 규약 변경을 신고하여 수리가 되면 새로운 운용자산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약 이전을 신청합니다 새로 도입된 신규 퇴직연금 사업자에서는 계약 정보 및 정립금을 이전받아 상품을 운영하게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세대상 불이익 없이 타금융기관으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IRP를 타금융기관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하고 싶은 기관의 신규 IRP를 개설하고 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사는 내점, 홈페이지, 앱을 통해 이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신청을 받은 기존 IRP 금융기관은 상품을 매도하여 요청하는 신규 IRP 금융기관으로 계약 정보 및 정립금을 이전처리합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퇴직 개인연금 간 연계를 통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체를 할 때에는 이체 가능한 대상이 있는데요 만 55세 이상이거나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단, 이체하는 연금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5년 미경과 시에도 가능합니다 우선 가입자는 이전할 기관에 새로운 IRP나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또는 신규로 이용할 금융기관으로 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점을 하거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이전기관과 수간기관의 업무 처리를 통해 수간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연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